오빠 오빠 좋아해 오빠 좋아해 날씨 좋다 이런 날은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말이지 음 오빠한테 고백은 언제 할 건데? 아따, 나 들려 들리면 어때 다른 여자들한테 그렇게 웃어주지 마요 나 들지 수진이도 여기서 일한 지 1년째인데 그 수진이 마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좀 힘들지 않아요? 오빠 좋아해 수진아 나는 수진아 sou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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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